맨체스터에서 온 부부 엘리자베스 게스켈 바른 번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영국 작가 엘리자베스 게스켈의 단편소설 맨체스터에서 온 부부입니다. 엘리자베스 게스켈은 다양한 삶을 그린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첫 번째 장편소설 메리 바튼으로 찰스 디킨스의 찬서를 받으면서 유명 작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크렌포드, 회색여인, 북과 남 등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두 남녀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북과 남은 사부작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게스켈은 제이네어의 작가 샬로 브론테와 절친이었는데요. 친구 샬로 브론테가 사망한 후 브론테의 전기를 지필했습니다. 그럼 한 여자와 두 남자의 결혼 이야기를 그린 맨체스터에서 온 부부,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픈쇼 오픈쇼 부부는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이사왔다. 남편 오픈쇼 씨는 원래 맨체스터 인근 랭커셔 지역의 대형 제조업체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했다. 그런데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런던의 도매점을 새로 열고 지점 관리를 맡긴 것이다. 오픈쇼는 이번 일을 내심 반겼다. 런던이 어떤 도시인지 호기심을 품고 있었으나 단기간 몇 번 방문한 것만으로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상할 만큼 런던 사람을 경멸했다. 그의 눈에 비친 런던 시민은 예민하고 게으른 데다 패션과 귀족 문화에 빠져 있거나 런던의 인류 상점가인 본드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족속들이었다. 정작 촌뜨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오픈쇼 씨는 런던 사람들이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일찍하고 저녁 시간을 느긋하게 즐기는 맨체스터 생활에 익숙했던 오픈쇼는 런던의 업무 시간도 짜증스러웠다. 그럼에도 그는 런던으로 가게 되어 기뻤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말하기는커녕 자신조차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는 이번 일이 회사 임원진이 요구한 통과 의뢰이고 자신은 봉급을 대폭 인상받는 조건으로 회유당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실제로도 봉급이 크게 올라 예전보다 훨씬 큰 집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맨테스터 출신답게 거칠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런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큰 집을 사지는 않았다. 그 대신 유별날 정도로 집을 안락하게 꾸미고 겨울에는 방한 온도에 상관없이 모든 난로의 불을 한껏 피었다. 또한 북부지역 간습대로 손님이 찾아오면 언제라도 고기와 술을 아낌없이 대접했다.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돈을 아낌없이 썼으므로 모든 하인에게 옷과 음식을 충분히 지급하고 잘 대해주었다. 오픈셔는 새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전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흡족해했다. 오픈셔 부인 오픈셔 부인은 아름답고 온화한 여성이었다. 나이는 서른다섯살로 마흔 두 살인 남편과 나이 차이도 적당했다. 남편이 활달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인데 반해 그녀는 부드럽고 이의심 또한 많았다. 부부에게는 아이가 둘이 썼다. 정확히는 부인에게 아이가 둘이 썼다고 해야겠다. 열한 살짜리 첫째 딸은 오픈셔 부인의 첫 남편인 프랭크 윌슨의 아이였다. 둘째 에드윈은 두 번째 남편 오픈셔의 아들로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오픈셔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영국 영어 억양을 아들에게 가르칠 심산으로 알아듣기 힘든 랭커셔 사투리로 아들에게 말을 걸며 즐거워했다. 오픈셔 부인인 앨리슨은 사촌인 프랭크 윌슨과 첫 번째 결혼을 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리버풀 항의 선장이었던 삼촌 밑에서 자랐으며 열 대여섯 살 무렵이 되자 조용하고 진지한 성격에다 균형 잡힌 이목구비와 청초한 피부까지 더해져 굉장한 매력을 뽐냈다. 그런데도 수줍음이 많았고 자신이 어리석고 볼품없다고 생각했다. 삼촌의 두 번째 부인인 숙모에게 꾸질함도 자주 들었다. 그래서 오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사촌 프랭크 윌슨이 처음에는 친절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하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다정해지고 마지막에는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자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의 구애가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기를 바랐다.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그가 당황스럽고 무서웠기 때문이다. 윌슨 삼촌은 아들의 구애를 빤히 지켜만 보며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프랭크의 의붓어머니인 숙모는 변덕이 심해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앨리슨은 변덕이 죽을 듯하는 숙모의 구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을 딱 감고 사촌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항해 중이던 삼촌을 제외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프랭크였기에 앨리슨은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와 숙모의 한여인 노라를 들러리로 세우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프랭크와 앨리슨은 쇠빵살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과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숙모가 한여 노라를 쫓아냈기 때문에 젊은 부부는 마음씨 따뜻한 노라를 받아주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삼촌은 아들 부부를 따뜻하게 대했고 신혼집에 종종 들러 파이프 담배를 비우고 럼주를 마시며 저녁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내가 싫어하고 집이 시끄러워지는 것도 원치 않아 집으로 초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도 젊은 부부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다. 앨리스와 프랭크 불행은 프랭크의 격하고 열정적인 성격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수줍은 많고 애정표현이 서툰 앨리스가 결혼의 의무를 저버린다며 못마땅해 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던 프랭크는 바다에 나간 동안 아내에게 벌어질 일을 지뢰 걱정하고 의심하며 앨리스를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했다. 결국 프랭크가 아버지를 찾아가 아내를 다시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므로 앨리스는 남편이 집을 떠나 항해하는 동안 꼼짝없이 시집에 갇혀 살아야 했다. 윌슨 선장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고 심란한 입장에 놓이기도 싫었지만 아들의 말이 옳다고 느껴서 아내를 설득했다. 결국 프랭크는 배를 타기 전 아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앨리스는 예전에 지내던 다락방에 짐을 풀었다. 아무리 윌슨 부인이 남편 뜻에 따라 아량을 베푼다고 해도 앨리스에게 가장 좋은 빈방을 내주지는 않았다. 앨리스는 충실한 하녀 노라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다. 삼촌 집에는 이미 하녀가 있었고 설령 하녀가 없었다 하더라도 노라는 윌슨 부인의 신임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노라는 무슨 일이든 하고 있다가 프랭크 부부가 둘만의 가정을 꾸리면 돌아오겠다고 위로했다. 부부는 프랭크가 항해를 나가기 직전에도 노라를 다시 한번 찾아가 만났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윌슨 선장은 점점 쇠약해졌다. 앨리스는 시아버지를 간호하고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시어머니에게 큰 힘을 보탰다. 집안의 걱정거리는 산더미였으나 지난 몇 년간보다는 평온했다. 윌슨 부인은 천성이 약하지 않았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자 마음이 약해졌고 젊은 앨리스가 남편도 없이 첫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누그러진 덕분에 노라는 집으로 돌아와 출산한 앨리스를 돌보고 윌슨 선장을 간호할 수 있었다. 동인도와 중국으로 항해하던 프랭크의 첫 번째 편지가 도착하기도 전에 윌슨 선장은 숨을 거두었다. 앨리스는 시아버지가 생전의 손녀를 품에 안고 입맞추며 축복해준 기억을 떠올리며 언제나 감사히 여겼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의 생활로 짐작했던 것보다 윌슨 선장의 유산은 많지 않았다. 그마저도 모두 아내에게 남겼으며 아내가 죽으면 그녀의 유언대로 집행하게 했다. 하지만 프랭크가 1등 항해사였고 항해를 한두 번 더 거치면 선장이 될 예정이라 앨리스는 마음 쓰지 않았다. 게다가 프랭크는 200파운드가 넘는 저금을 전부 앨리스에게 맡겨놓았다. 앨리스는 남편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다. 희망봉을 지날 때 첫 번째 편지를 보냈으니 다음은 인도에 도착했다고 알리는 편지여야 했다. 하지만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도 선박 사무소에서는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없었고 선장의 아내도 앨리스처럼 남편의 소식이 끊겨 애가 달아있었다. 앨리스는 숨이 막힐 듯 두려웠다. 마침내 사무소 측에서 답장이 왔다. 그러나 선박 소유주가 선박을 찬련돼서 손을 뗐고 보험금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앨리스는 프랭크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자 다시는 만나지 못할 친절한 사촌이자 다정한 친구 동정신 많은 보호자에게 그제야 처음으로 열렬하고 간절한 사랑을 느꼈다. 지금껏 자신의 전부라 여기며 독차지하고 싶었던 딸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당신의 아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앨리스는 조용히 슬픔을 견뎠다. 반면 윌슨 부인은 의붓아들과 사이가 좋았던 듯이 비통해하면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의무처럼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비탄에 잠긴 어머니 역할이 마음에 들었는지 젊은 며느리의 쓸쓸한 처지와 아버지 없는 아기의 딱한 신세를 말로만 한탄했다. 앨리스가 미망인이 되고 나서 며칠은 그렇게 지나갔고 차츰 상황이 진정되며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애초부터 큰 문제가 날 운명이었는지 앨리스의 아기는 자꾸 병이 나더니 수척하고 약해지기 시작했다. 외동딸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앨리스는 괴로울 뿐이었다. 의사도 아기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 노라만이 앨리스의 고통을 짐작했을 뿐 나머지는 오직 십만이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윌슨 부인이 앨리스를 찾아와 유산이 너무 적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유산인 윌슨 부인이 간신히 먹고 살 만큼은 되었으나 앨리스까지 먹여 살릴 정도는 아니었다. 앨리스는 건강이나 생명에 지장 없는 일로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없이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아픈 아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찌됐든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였던 윌슨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안고 앨리스가 처음 듣는 넋두리를 시작했다. 아기가 편하고 후사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싶었으나 그에게 다 틀어졌다는 윌슨 부인의 한탄에 앨리스는 감동했다. 앨리스는 윌슨 부인을 감싸 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함께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며칠간 논의한 끝에 그들은 맨체스터의 집을 얻어 윌슨 부인이 가지고 있는 세강과 앨리스의 200파운드로 집을 꾸미기로 했다. 맨체스터 출신인 윌슨 부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곳에 친척들도 있었다. 하숙집을 구하는 윌슨 부인의 먼 친척 몇 명은 하숙비를 후하게 치르기로 했다. 앨리스가 하숙집 관리와 가사를 맡고 충실한 노라는 같이 살면서 요리와 청소, 그 밖의 자질구레한 일을 하기로 했다. 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첫 하숙인들이 머물던 몇 년간은 모든 일이 잘 굴러갔다. 유일한 슬픔이라면 아이의 병이 눈에 띄게 악화된 것이었다. 앨리스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러던 중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숙인들이 떠난 자리에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도통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집을 좁혀 이사해야 했다. 앨리스는 시어머니의 짐이 되지 않도록 밖으로 나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게다가 그동안 아이와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 생각은 앨리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숙인 바로 그때 오픈쇼가 하숙인으로 들어왔다. 원래 도매점의 심부름꾼 겸 청소부였던 그는 강인하고 도전적인 성격으로 맨체스터의 어렵고 힘든 생활을 극복하며 말단부터 차근차근 승진하고 있었다. 오픈쇼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혼자서 공부했다. 그는 회계에 능통했고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할 줄 알았으며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판매원이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았고 최근이든 예전이든 업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영향력을 깨뚫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관찰력이 뛰어나 드래핑 꽃의 색을 보며 봄에 유행할 무슬린 천이나 무늬에 대해 생각했다. 또한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 열성적으로 토론회를 다녔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바보나 악당 취급했다는 점은 인정해야겠다. 그는 조용한 논리보다는 시끄러운 말발로 상대방을 무릎 꿇렸다. 오픈쇼는 사랑에 빠진다거나 하는 쓸데없는 짓을 할 여유가 없었다. 젊은 남자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시기에는 수입이 없어 아내를 얻지 못했고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져 전도 유망해진 지금은 여자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에 되도록 엮이지 말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앨리스에 대한 첫인상은 흐릿했고 인상을 확실하게 받을 만큼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누군가 캐물었다면 예쁘장하지만 우유부단한 여자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녀의 조용한 태도가 무기력하고 게으른 성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고 그런 성격이 자신의 활발하고 활동적인 천성과는 전혀 맞지 않아 걱정했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의 요구를 꼼꼼하게 들어주고 마테니를 제대로 해냈다.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는 아침 시간에 내려가면 뜨거운 면도용물이 기다리고 있었고 불이 환하게 피어져 있었으며 그만의 방식으로 주문한 커피가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자 오픈셔는 앨리스에게 특별히 뛰어난 점은 없지만 어쨌거나 제법 훌륭한 하숙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걱정은 사라져갔고 이 집에서 평생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오픈셔는 항상 바쁘게 사느라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조금이나마 다정한 성품이 있는지도 몰랐다. 다정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몸 어딘가에 병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동정심이 생겼고 그 동정심은 다정함으로 나타났다. 오픈셔는 조그맣고 가냘픈 아이가 마음 쓰였다. 언제나 아이는 그 집에 바쁜 세 여자 중 한 명에게 안겨 있거나 의자에 가만히 앉아 색색의 구슬을 참을성 있게 꿰고 놀았다. 크고 푸른 눈이 침울하지는 않았지만 진지해서 작고 섬세한 얼굴이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다.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아이들과 달리 그 아이는 부드럽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몇 마디 말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서둘러 먹은 오픈셔는 자신의 행동을 반쯤은 격렬하면서도 끊임없이 길어지는 아이의 구슬줄을 대신할 장난감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그가 무엇을 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선물을 주었을 때 아이가 기쁜 표정을 환히 지어 보이자 희열을 느꼈고 기대 못했던 기쁨으로 밝아진 어린 아이의 얼굴을 오후 내내 되새겨 보았다. 퇴근해 집에 돌아온 그는 응접실 난로가 옆에 놓인 슬리퍼를 보았다. 모범적인 하숙집은 평상시보다 더 세심하게 글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앨리스는 그의 첫전을 정리한 뒤 잠시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다. 오픈셔는 읽고 있는 책에 푹 빠진 척 했으나 실제로는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가 고맙다고 야단법석 떨지 않고 가버리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이렇게만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가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라고 말할 틈도 없이 방을 나갔다. 그날 이후로 꽤 오랫동안 오픈셔는 아이에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쩌다 눈이 마주쳤을 때 아이가 환한 얼굴로 수줍게 미소를 지어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시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무시하기 어려웠고 친절을 한 번 더 베풀고 나자 돌이킬 수 없었다. 원망스러운 이 감정은 방심한 사이에 연민의 형태로 그의 마음에 침입했고 얼마 후부터는 아이 엄마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며 더욱 위협적이 되었다. 달라진 감정을 느낀 오픈셔는 자신을 경멸했으며 그 감정을 떨쳐버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말이나 행동 시선으로 조금씩 드러내기 훨씬 전부터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감정에 굴복해 귀중히 여겼다. 순하고 고분고분하게 시어머니를 대하는 인정스러운 효심이나 온갖 세월과 세상 풍파를 견디며 억척스러워진 노라와 나누는 우정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와 딸 사이에 순수하며 깊고도 헌신적인 애정이 소중했다. 모녀는 다른 사람과 말을 별로 하지 않았고 주위에 누가 있어도 웬만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둘만 남으면 서로 정답게 속삭였고 끊임없이 제잘됐다. 처음에는 둘이 할 이야기가 저렇게나 많을까 궁금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나타나면 정색하고 입을 다무는 모녀에게 짜증이 났다. 그는 그는 어떻게 하면 그녀의 딸 엘씨에게 소소하지만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을지 열심히 궁리하곤 했다. 엘리스의 삶이 얼마나 쓸쓸할지도 생각했다. 엘리스가 원했으나 구할 수 없던 물건들을 퇴근길에 잔뜩 사오는 날도 많았다. 그 물건 중에는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앉아 바깥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작은 의자도 있었다. 그의 여름 오픈션은 지인들이 뭐라 하든 신경쓰지 않고 저녁 시간마다 그녀의 딸 엘씨와 나란히 앉아 집 밖을 구경했다. 두 번째 청혼 가을이 되고 어느 날 엘리스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짐짓 별이야기 아니라는 투로 말했다. 프랭크 부인 우리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스는 놀라고 당황해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오픈션은 대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듯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래서 엘리스는 아무 말 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아침상을 차렸고 오픈셔도 말이 없었다. 평소처럼 회사에 나가려던 그는 하숙집 여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반짝일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제가 했던 얘기 생각해 보십시오 프랭크 부인 하숙인들은 엘리스를 프랭크 부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오늘 밤까지 대답해 주십시오. 엘리스는 시어머니와 노라가 이야기를 나누느라 오픈셔에게 별달리 신경 쓰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녀는 하루종일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놀아 다짐했으나 그러려고 애쓰다 보니 생각은 오히려 더 커졌다. 밤이 되자 엘리스는 오픈셔에 차를 올려보내는 이를 노라에게 밀었다. 오픈셔는 방을 나가는 노라를 문간에서 거의 넘어뜨리다 시피 밀치고 나와 아래층을 향해 초조한 목소리로 프랭크 부인이라고 외쳤다. 앨리스는 그의 말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느니 차라리 올라가기로 했다. 오픈셔가 말했다. 자 프랭크 부인 대답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 끌지 맙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앨리스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이런 당신이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지만 당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쉽게 말씀드리죠.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맞아 섬기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등등을 해주겠습니까? 만약 그래준다면 저도 똑같이 당신을 맞아 섬기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등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내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두 진심이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겁니다. 이제 대답해 주십시오. 앨리스는 말이 없었다. 오픈샤는 그녀의 대답이 상관없다는 듯 차를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를 다우리자 마음이 조급해졌다. 대답은요? 대답 해주시죠. 그가 말했다. 제게 생각할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3분입니다. 손목시계를 보며 그가 말했다. 이미 2분 동안 생각했으니 5분을 들인 셈이군요.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네 라고 대답하고 나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합시다. 만약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오픈샤는 목소리가 변하지 않도록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럼 이후로 이 일은 일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년치 방세를 내고 바로 떠나죠. 자 시간이 다 됐군요. 대답이 뭡니까? 선생님이 좋으시다면 그동안 엘씨에게 굉장히 잘해주셨으니까요. 됐습니다. 자 이리 와서 소파에 편하게 앉으세요. 함께 차를 듭시다. 당신이 내 생각대로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어서 기쁘군요. 이것이 앨리스가 받은 두 번째 청혼이었다. 행복한 가족 가뜩이나 의지도 굳건한데 입장까지 유리한 오픈셔에게 거칠 것은 없었다. 그는 윌슨 부인에게 좋은 집을 사주고 하숙을 치지 않아도 살만하게 해주었다. 앨리스는 모든 장례 계획을 잠잣고 따랐으나 노라만큼은 데리고 가자고 부탁했다. 하지만 오픈셔는 난색을 표했다. 노라는 윌슨 부인이 살아계신 동안 부인을 돌봐드리게 될 거요. 그 후엔 우리와 함께 살아도 되고 노라가 다른 걸 원한다면 당신을 봐서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하지요. 당신과 엘씨에게 헌신한 사람에게는 내 반드시 보답할 거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훨씬 도움이 될 테니 젊고 명랑하고 현명한 유모를 구합시다. 엘씨에게 송아지다리 연고를 바르지 않고 물건을 낭비하지 않으며 의사 처방에 따르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쯤은 당신도 알겠지만 노라는 가여운 어린 것을 힘들게 한다면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아요. 나도 가족이 아프고 그런 건 못 봅니다. 큰 충격을 받아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할 자신이 있지만 병원 수술실에 들어가면 계집애처럼 굴지도 몰라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가엾은 아이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더라도 아이를 내 무릎 위에 붙들어 놓겠소. 그게 아이의 아픈 허리를 곱게 해준다면 말이요. 원 딱한 사람 같으니 그런 창백한 얼굴은 그때까지 아껴둬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장담은 못하니까. 하지만 노라는 아이가 힘들어 하면 의사를 속이고 처방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한두 해 정도만 아이 병을 치료하는데 집중해 봅시다. 그동안 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말이요. 그러고 나서 윌슨 부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노라를 부르거나 더 나은 것을 해줍시다. 수많은 의사가 애를 썼으나 어린 엘씨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아이의 병은 그들의 능력 밖이었다. 그러나 가엾은 어린 딸을 각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는 힘차고 활기찬 태도와 확고한 목적의식을 지닌 그는 특이한 말투와 별난 유머로 딸의 삶에 희망과 믿음의 기운을 새로 불어넣었다. 오픈샤는 아이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라 했고 앨리스도 이제는 엄마가 아닌 어머니로 부르라고 시켰다. 그 후 등은 고다지지 않았지만 엘씨는 훨씬 건강해졌고 소리 내어 웃는 법이 없던 앨리스도 딸이 웃음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앨리스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오픈샤는 그녀에게 애정표현이나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표현을 싫어했다. 앨리스는 깊이 사랑할 수 있었으나 그 사실을 말로 꺼내기 어려워했다. 첫 번째 결혼 당시에는 남편이 쉬지 않고 사랑의 말과 눈길 손길을 요구했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사랑을 의심받는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살이 분별이 뛰어나고 마음이 따뜻하며 의지 강한 오픈샤를 따르자 모든 것이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해가 갈수록 그들은 부유해졌다. 윌슨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노라가 돌아와 새로 태어난 에드윈의 유머가 되었다.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아버지 오픈샤는 노라에게 아이를 거짓말로 감싸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이를 나약하게 만드는 일이 눈에 띄면 그날로 나가야 한다고 호되게 설교했다. 노라와 오픈샤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여기까지가 런던으로 이사온 랭커셔 출신 가족의 과거 이야기다. 뜻밖의 방문객 런던으로 오고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오픈샤는 느닷없이 삼촌과의 해묵은 브라를 풀기로 했다며 런던도 구경시켜 드릴 겸 삼촌 부부를 집에 초대했다고 부인에게 통보했다. 오픈샤 부인은 남편의 삼촌과 숙모를 만난 적이 없었다. 결혼하기 몇 년 전에 말다툼으로 삼촌 조카 사이가 소원해진 터였다. 그녀가 아는 바는 채드윅 삼촌이 사우스 랭커셔의 시골마을에 있는 작은 공장 주인이라는 것뿐이었다. 오픈샤 부인은 브라가 가신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이 기뻐 삼촌 내가 편안히 방문하도록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삼촌 부부가 도착했다. 그들에게는 런던 여행이 대단한 사건이었기에 채드윅 숙모는 잠자리용 모자부터 가운과 리본 옷기까지 모두 새로 맞추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짐도 커졌다. 채드윅 부인은 런던으로 떠나기 보름 전부터 지인들에게 일일이 정식으로 작별인사를 했다. 남은 보름은 여행 준비에만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말이었다. 채드윅 부인에게는 이번이 두 번째 결혼식이나 다름없었다. 새로 산 옷들로 즐거운 상상에 빠진 그녀는 남편이 출발 전 마지막 장날에 맨체스터에서 화려한 진주 자수정 브로치를 사오자 두 번째 결혼식의 환상을 만끽했다. 여보 이걸 보면 런던 사람들도 랭코쇼 사람들이 멋을 한다고 인정하겠지. 남편이 채드윅 부인에게 말했다. 채드윅 부인은 오픈쇼 부부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브로치를 달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버킹엄 궁전 방문을 허가 받았고 여왕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최대한 차려입고 방문했다. 궁에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오픈쇼가 리치먼드에서 차를 마시고 저녁쯤 돌아오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후 5시 무렵 오픈쇼 부부와 채드윅 부부는 집을 나섰다. 하녀와 요리사는 아래층에 있었으나 노라는 언제나처럼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늘 아이들 방에서 두 아이를 돌보았고 쉽게 흥분해서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엘씨 곁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다. 얼마 뒤 하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저 유모님 아래층에 유모님을 찾아온 분이 있어요. 날 찾아왔다고? 누군데? 어떤 신사분이에요. 신사? 예 말도 안 된다. 어쨌든 남자예요. 유모님을 찾아요. 초인종을 누르더니 식당으로 들어와버렸어요. 들여보내면 어떡하니 주인어른과 마님도 안 계신데 노라가 질책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유모님이 여기 산다고 하니까 절 무시하고 상속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를 불려주시오. 할 얘기가 있소. 이렇게요. 식당 불도 꺼놓고 저녁 준비도 다 해놨는데 말이에요. 수저라도 훔쳐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노라는 하녀의 걱정을 입 밖으로 꺼내며 방에서 나가려고 했다. 그러다 조용히 잠든 엘씨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층계를 내려가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노라는 양초에 불을 밝혀 한 손에 들고 식당에 들어섰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방문객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다. 남자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일어났다. 노라와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서로를 알아차린 기색이 서서히 드러났다. 노라 드디어 남자가 입을 열었다. 누구시죠? 노라는 놀라함과 의심이 섞인 목소리로 따져물었다. 누구신지 전 통 모르겠네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헛된 말로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나? 남자가 애처롭게 물었다.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노라 말해줘. 아내는 어디 있지? 아내는 살아있나? 그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남자가 다가와 손을 잡으려 하자 노라는 물러섰고 시종일간 괴물을 쳐다보듯 그를 노려보았다. 준수한 얼굴의 남자는 피부가 구릿빛이었고 턱과 코에 수염을 길러 이국적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토록 애절하고 아름다운 눈만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다. 방금 전 잠든 아이에게서 보았던 간절하고 아름다운 바로 그 눈이었다. 말해줘 노라. 더 이상 못 기다리겠소. 생각하기조차 두려웠소. 앨리스가 죽었나? 노라는 여전히 침묵에 잠겨있었다. 그는 노라가 자신의 말을 확인해주거나 반박하기를 바라며 노라의 표정을 살폈다. 저더러 어쩌란 말씀이세요? 노라가 탄식했다. 여긴 왜 오신 겁니까?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건가요? 우리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다구요? 노라는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기대하는 듯 질문을 쏟아내며 시간을 끌었다. 노라 예 아니요 대답해 내 아내가 죽었나? 아니요 아니에요 노라는 천천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 다행이다. 앨리스가 내 편지를 받았대? 아 자네는 모를 수도 있겠군. 도대체 왜 앨리스 곁을 떠난 거야. 앨리스는 어디 있지? 노라 말해줘. 프랭크 도련님 마침내 노라가 공포에 짓눌린 상태로 입을 열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앨리스가 왔을 때 그와 마주치게 할 수는 없었다. 더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고 어느 쪽이 최선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었으나 어떻게든 해야 했다. 프랭크 도련님 저희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선주도 배가 가라앉으면서 도련님과 다른 선원들이 같이 빠졌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엾은 가엾은 아가씨와 힘없고 아픈 어린 아기까지도 도련님이 정말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했어요. 그 정도는 도련님도 짐작하셨어야지요.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오 신이시여 저희를 가엾게 여기 서서 노라는 주저앉았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 서있을 수가 없었다. 프랭크는 노라의 손을 그려지었다. 그렇게 힘껏 지면 진실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듯 했다. 노라 절망에 빠진 프랭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앨리스가 재혼했구나. 노라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라를 잡았던 손에서 힘이 천천히 빠져나갔다. 프랭크가 정신을 잃고 만 것이다. 노라는 식당에 있던 프랭크를 프랭크에게 억지로 면먹은 먹이고 차가워진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해주었다. 정신이 든 프랭크가 온갖 추억과 생각의 홍수에 잠기자 노라는 그를 부축해서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눕게 했다. 그러고는 식탁 위에 빵 몇 조각을 브랜드에 적셔 먹여주었다. 갑자기 프랭크가 벌떡 일어섰다. 앨리스는 어디 있지? 당장 말해. 그가 너무도 흥분하고 사낱게 굴며 절망에 빠진 듯 보여서 노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러나 로라의 두려움은 차츰 사라졌다. 그녀는 사실대로 말하기 두려워 위축되었지만 그가 절박한 상태임을 깨닫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이 집에서 나가야만 한다. 나중에 얼마든지 안쓰러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누르고 그를 몰아세워야 했다. 앨리스가 돌아오기 전에 이 집에서 내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 노라에게 확실한 것은 그뿐이었다. 마님은 여기 안 계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도 마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몰라요.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지 한정 모른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가세요. 그리고 내일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주인님이 당장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낯선 남자와 집에 있는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하찮은 이유는 프랭크의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자네 주인은 내가 알 바 아니야. 진정한 남자라면 불쌍한 난파선언인 나를 틀림없이 가엾게 생각할 거야. 미개인들 틈에서 여러 해 감옥생활을 하면서 밤이면 아내 꿈을 꾸고 낮이면 들을 수 없는 아내에게 말을 건네면서 아내와 집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 아내를 사랑했다고. 앨리스 앨리스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시계종이 10시를 알렸다. 극한 상황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법이다. 지금 이 집에서 떠나시면 제가 내일 모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따님도 보셔야죠. 위층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따님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마음과 영혼을 지녔답니다. 우리는 그 애를 정말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 해 동안 조심했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험한 말 한마디 듣지 않게 보살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의 인생을 손아귀에 지고 부숴버리려고 하시는군요. 낯선 사람도 아이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친아버지만 그렇지가 않네요. 프랭크 도련님 저는 유머로서 엘씨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할 겁니다. 그 아이 엄마의 심장은 아이의 심장을 따라 뛴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파하면 엄마도 온몸을 떨죠. 아이가 행복하면 엄마도 미소짓고 기뻐하지요. 아이가 강해지면 엄마도 건강해요. 아이가 작아지면 엄마는 약해지지요. 위층으로 가요. 프랭크 도련님 아이를 보세요. 그 애를 보면 텅빈 마음이 채워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제발 오늘 밤은 그냥 떠나주세요. 내일은 우리 모두를 죽이든 신께서 영원히 축복하실 만한 대단한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세요.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노라는 그를 위층으로 데리고 갔다. 한걸음 걸을 때마다 그를 거의 부족하다 시피해서 아이 방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다른 침대 위를 비추는 흐릿한 불빛을 보고서야 거의 잊고 있었던 에드윈이 떠올랐다. 하지만 노라는 촛불의 방향을 교묘하게 바꾸어 에드윈 쪽을 어둡게 만들면서 잠든 엘시 위로 불빛이 떨어지게 했다. 이불을 걷어찬 아이가 등지고 누워있어 얇은 잠옷 아래로 작은 몸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빛나는 눈을 감고 있는 아이의 작은 얼굴은 창백하고 파리했으며 잠들어서도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불쌍한 아버지는 갈망하는 눈빛으로 아이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듯 보고 또 바라보다가 서서히 가득 차오른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온몸을 떨었다. 그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조바심내는 자신에게 노라는 화가 났다. 그녀가 30분은 좋게 기다렸다고 생각했을 때 프랭크가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떠나는 대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이불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린 엘씨가 불편한 듯 뒤척이자 노라는 깜짝 놀라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잔뜩 겁먹어 기도할 시간조차 기다려줄 수가 없었다. 오픈쇼 부부가 곧 집에 돌아올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프랭크의 팔을 잡고 억지로 데리고 나가려 했으나 나가다가 다른 침대를 발견한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이성이 돌아온 얼굴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남자의 아이인가 프랭크가 물었다. 마님의 아이예요. 노라가 대답했다. 신이시여 지켜주소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다. 프랭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진 그녀는 힘없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신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프랭크가 절망해서 말했다. 버림받아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자 풀이 죽은 듯 했다. 하지만 노라는 그를 가엾게 여길 여유가 없었다. 내일이면 마음껏 그를 동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노라는 간신히 프랭크를 아래층으로 끌고 내려와 집에서 내보낸 뒤 현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렇게 하면 진실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라도 하듯이 그 후 식당으로 가서 프랭크의 흔적을 가능한 한 모두 없애고 아이들 방으로 올라간 노라는 괴롭기만 한 이 상황에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머리를 감싸고 앉아 고민했다. 한참이 지난 듯 했으나 주인 부부가 돌아왔을 때는 겨우 11시 였다. 계단 쪽에서 랭커시어 억양의 크고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라는 조금 전 홀로 절망에 빠져 집에서 나간 불쌍한 남자가 상대적으로 느꼈을 적막감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잘 차려입은 오픈쇼 부인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방에 들어와 차분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을 때 노라는 하마터면 자제심을 잃을 뻔했다. 노라 엘씨는 잘 자고 있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요 잘 자고 있고 말고요. 오픈쇼 부인은 자고 있는 아이를 사랑이 담긴 눈길로 부드럽게 굽어보았다. 방금 전 누군가 이 아이를 보고 갔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에드윈에게 갔다. 애틋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 뿌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은 뒤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갔다. 그날 밤 노라는 오픈쇼 부인과 마주칠 일이 더는 없었다. 아이들 방에는 북도로 나가는 문 말고도 오픈쇼 부부의 침실과 통하는 문이 있었다. 부부가 아이들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엘씨가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깬 오픈쇼 부인은 벌떡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아이에게 갔다. 잠이 덜 깬 엘씨는 가끔씩 그랬듯 겁에 질려 있었다. 엄마 그 남자는 누구예요? 말 해주세요. 누구를 말하는 거니 아가? 여기에는 아무도 없단다. 꿈을 꾼 모양이구나. 이제 꿈에서 깨어나렴. 밖을 봐 날이 밝아오고 있잖니. 아 그렇네요. 주위를 둘러보던 엘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밤에는 어떤 아저씨가 방에 있었어요. 그럴 리가 있니? 엘씨 그런 일은 없었단다. 오픈쇼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젖자 엘씨는 반쯤 화가 나서 말했다. 아니에요. 그 아저씨는 저쪽에 서 있었고 노라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수염이 아주 많았어요. 그 아저씨가 무릎을 꿇더니 기도했어요. 노라도 그 사람을 봤어요. 어머니. 이런 그럼 노라가 오면 물어보자 구나. 아이를 진정시키며 오픈쇼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저씨에 대해 말하지 않기다? 아직 다섯 시도 안 침대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구나. 좀 더 자렴. 가지 마세요 어머니. 아이가 매달리며 말했다. 그래서 오픈쇼 부인은 침대 옆에 앉아 어제저녁 리티먼드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던 아이는 눈이 점점 감기더니 다시 잠들었다. 무슨 일이오? 아내가 침대로 돌아오자 오픈쇼 씨가 물었다. 엘씨가 무서워서 깼나봐요. 어떤 남자가 자기 방에서 기도를 했다네요.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7시쯤 일어난 오픈쇼 부인은 이 일을 거의 잊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놀아답지 않게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오픈쇼 부부는 놀라서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엘씨 아가씨. 다시는 꿈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자 엘씨가 울기 시작했다. 오픈쇼 는 아내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방문을 열었다. 놀아 나 좀 보지 놀아는 도전적인 표정으로 문가에 섰다. 자기 목소리가 바깥까지 들렸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달리 무슨 수가 없었다. 놀아 다시 엘씨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음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오픈쇼는 단호하게 말한 후 방문을 닫았다. 노라는 뭔가 물어보면 어떡하나 걱정하던 터라 크게 안도했다. 캐묻지만 않는다면 소리를 질렀다고 혼나는 일쯤이야 대수롭지 않았던 것이다. 도난당한 보석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오픈쇼 가족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엘씨는 아빠에게 안겼고 튼튼한 에드윈은 엄마 손을 꾹 붙잡고 오른발부터 내디듬 계단을 아장아장 내려갔다. 오픈쇼 부부는 식탁 테이블에 마련된 어린이용 의자에 두 아이를 앉힌 뒤 창가에 서서 오늘 계획을 의논하며 삼촌 부부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을 때 오픈쇼가 갑자기 엘씨에게 말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우리 딸 꿈에 나타났기에 피곤한 엄마를 한밤중에 깨웠을까 저는 그 사람을 분명히 봤어요 아버지 엘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노라 아줌마를 화나게 하고 싶진 않지만요 아줌마는 제가 분명히 자고 있다고 했지만 전 자고 있지 않았어요 그전 까지는 자고 있었는데 잠이 다 깼고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저는 실눈을 뜨고서 그 아저씨를 똑똑히 봤어요 턱수염을 기르고 머리가 진한 갈색인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기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에드윈을 쳐다봤어요 그때 노라 아줌마가 뭐라고 속삭이면서 그 사람 팔을 붙잡아서 데리고 나갔어요 우리 꼬마 아가씨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응? 엘씨에게는 항상 너그러운 오픈셔가 말했다 어젯밤에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었단다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우리 집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 더군다나 너희들 방을 왜 가겠니 가끔 꿈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나 진짜 같아서 우리 꼬마 아가씨처럼 꿈이 진짜라고 착각하기도 한단다 하지만 정말로 꿈이 아니었어요 엘씨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마침 채드윅 부부가 심각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내려왔다 아침 식사시간 내내 그들은 말이 없었고 기분이 좋아보이지 않았다 식사 후 식탁을 치우고 아이들이 위층으로 올라가고 나서야 채드윅씨는 미리 준비한 티가 나는 태도로 하인들이 믿을만한지 조카에게 물었다 이유인즉슨 어제 채드윅 부인이 착용했던 굉장히 값진 브로치가 오늘 아침에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부인은 어제 버키몽 궁전에서 돌아와 브로치를 빼놓은 것 까지는 기억했다 오픈샤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아내와 아이를 만나기 전에 얼굴로 돌아갔다 그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온건 9시 경 이었을 거에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이 방에 있던 유모님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자 내려가서 그 남자를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떠날 때까지 유모님이 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고 얼마나 오래 집에 있었는지는 유모님이 아실 거예요 메리는 다음 질문을 기다렸으나 오픈샤가 아무 말이 없자 물러났다 잠시 뒤 오픈샤가 방을 나가려는데 아내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이들 앞에서 노라에게 뭐라 하지 말아요 아내가 특유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올라가서 얘기해 볼게 아니 내가 직접 하겠소 그런 다음 오픈샤는 삼촌 내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집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낸 하녀가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 확신하지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 안에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상황이 아닌 노라에게 변변찮은 남자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를 집안으로 들였죠 그놈이 승호님의 브로치를 훔쳤을 겁니다 여보 노라는 마음이 약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요 이렇게 아내에게 말할 때는 말투나 눈빛 얼굴 전체가 신기할 정도로 변했다 하지만 오픈샤는 단호한 사람이었고 부인은 그런 남편에게 맞설 상황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 노라에게 남편이 찾으니 그동안 아이들은 자기가 돌보겠다고 말했다 노라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나가며 이렇게 생각했다 어떤 짓을 당하든 간에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야 프랭크 도련님이 올지도 몰라 신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할 텐데 지금 이 순간 식당에서 식당에서 홀로 주인과 마주한 노라의 결의에 찬 표정을 상상할 수 있으리라 채드익 부부는 조카가 발벗고 나서자 이번 일을 모두 그에게 맡겼다 노라 어젯밤에 집에 왔던 남자가 누구지 아니 남자라니요 노라는 몹시 놀란 듯 말했으나 시간을 벌기 위한 말이었을 뿐이다 노라 나를 속일 생각은 하지마 메리가 어떤 남자를 집에 들여놓고 애들 방으로 올라가서 자네에게 알려줬다던데 자네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만난 그 남자 말이야 애들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한 것도 그 남자겠지 엘씨가 보고 꿈까지 꾼 그 남자가 누구냐고 가엾게도 엘씨는 그자가 기도하는 걸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놈 생각은 전혀 달랐을 거야 숙모님의 10파운드짜리 브로치를 가져간 놈이니 말이야 놀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말고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자네가 강도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해 자네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사실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놈이 자네를 구워 삶았으니 다른 여자들처럼 마음이 약해졌겠지 그래서 어젯밤에 여기 온 그놈을 애들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고 그놈은 우리가 오는 소리를 듣고 숨어 있다가 기회를 틈타서 내려가는 길에 몇 가지를 챙기고 떠난 거야 자네를 탓할 사람은 없어 그러니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게 굴지만 않으면 돼 놀아 그 남자 이름을 말해 어쩌면 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경찰에게 단서가 될 거야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실만 하고 뭐 제가 남편도 없는 처지고 남에게 잘 속는다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듣지 못하실 겁니다 브로치 브로치가 없어진 일에 대해서 남자가 왔다고 하시는데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집에 찾아올 친구가 저한테 있다면 그 친구는 주인님만큼이나 도덕적인 사람일 겁니다 아니 주인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기 것이 있기 마련이지만 저는 주인님이 가진 모든 것이 정당하게 얻은 건지 계속 주인님 소유로 남아있을지 의심스러우니까요 이는 물론 오픈쇼 부인을 가리킬 말이었으나 오픈쇼는 그의 재산을 비난한다고 오해했다 이봐 놀아 솔직히 나는 자네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 하지만 아내가 자네를 좋아했고 나도 자네에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또다시 그런 건방진 소리를 했다가는 경찰을 불러 법정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어 만약 여기에서 조용히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지금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남자가 누군지 나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집에 없을 때 남자가 자네를 만나러 내 집에 들어왔고 자네는 그놈을 2층에 데려갔는데 다음 날 비싼 프로치가 없어졌지 나는 놀아 당신과 메리 요리사가 모두 정직하다고 믿어 하지만 계속 그놈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는 자네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군 사실 자네는 벌써 거짓말을 한 번 했지 어젯밤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말이야 경찰이나 치안 판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나 판사는 금방 진실을 개낼 수 있을 거야 아무리 그러셔도 제가 그 이야기를 털어놓게 만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말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하는요 도대체 무슨 고집이지 나는 꼭 알아야겠어 오픈샤는 노라가 계속 거부하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말하려다가 잠시 숨을 구르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노라 나는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이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어 그러니 현명하게 저신하게 뭐 그렇게 장피한 일도 아니잖아 친구로서 한 번만 더 묻지 어젯밤 찾아온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지 대답은 없었다 그는 성난 목소리로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반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노라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진 채였다 노라 자네의 고집이 아주 대단하군 이제 어쩔 수 없군 그렇다면 경찰을 불러야겠네 그러자 노라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렇게는 못할걸요 경찰은 절 건드리지 못합니다 브로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건 알아요 스물 네 살 때부터 저는 저 자신보다 마님을 더 위하며 살았어요 가엾게도 부모 없이 삼촌댁에 맡겨진 소녀였던 마님을 본 이유로 저 자신보다 마님을 돌보는 일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신경쓰지 않았지만 저는 마님과 마님의 자식을 돌보았어요 주인님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일은 못할 짓이라는 거지요 결국 그 사람에게서 외면당하고 버려지게 되잖아요 왜 마님이 직접 저를 추궁하러 오지 않으신 거죠 아마도 경찰서에 가셨나 보죠 하지만 저는 경찰이 오든 시한판사가 오든 마님이 오든 간에 여기 남아있지 않겠어요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오픈 오픈쇼는 이 말에 깜짝 놀랐다 그가 어떻게 할지 마음을 정하기도 전에 노라는 방에서 나갔다 오픈쇼가 정말로 아내의 나이 든 하녀 때문에 경찰을 부리려 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녀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다가 실패했고 결국 그는 매우 짜증이 났다 당혹스러운 상태로 그는 삼촌과 숙모에게 돌아가 하녀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젯밤 집에 어떤 남자가 왔었지만 하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때 오픈쇼 부인이 매우 불안해하며 들어오더니 노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다 노라가 무서운 기세로 소지품을 서둘러 생기더니 집을 나갔다는 것이었다 이거 의심스러운데 결백하다면 그럴 리가 있나 채드 윅씨가 말했다 당황한 오픈쇼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오픈쇼 부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험악한 태도로 채드 윅씨를 마주 보았다 숙부님께서는 노라를 모르시잖아요 노라는 의심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나간 겁니다 내가 만나봤어야 했는데 내가 직접 이야기했어야 해 나한테는 뭐든 얘기해줬을 텐데 앨리스는 두 손을 맞잡았다 네 솔직하게 말하마 숙부가 조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너는 말하자마자 행동에 옮기고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일이 더 많은 아이였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같이 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구나 내 아내는 아주 훌륭한 여자다 그건 확실해 그렇지만 내 아내도 다른 사람들처럼 속아왔을지 모른다 내가 경찰을 부르지 않겠다면 내가 가마 그러자 오픈쇼가 특명스럽게 대답했다 글쎄요 경찰에게 경찰에게 맡기면 사실이 밝혀질 거다 어쨌거나 그게 옳다 숙부가 말했다 됐습니다 전 이 일이 진절머리 나요 앨리스 아이들에게 올라가 봅시다 아이들도 놀랐을 거요 앨리스는 불안으로 창백해졌다 그런 앨리스의 표정을 본 오픈쇼는 갑자기 몸을 돌려 채드윅 씨에게 덧붙였다 숙부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부르지 않을 겁니다 숙모님께 오늘 당장 더 좋은 브로치를 사드리죠 하지만 노라를 용의자로 만들어서 아내를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오픈쇼는 앨리스를 데리고 방을 나갔다 채드윅 씨는 말소리가 조카의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런 영웅 놀이에는 나는 관심 없어 여보 나는 조용히 형사에게 다녀와야겠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오 채드윅 씨는 경찰서로 가서 사건에 대해 진술했고 자신의 증언이 받아들여지자 흐뭇해했다 형사들은 모두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즉시 노라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어느모로 보나 애인으로 추정되는 그 남자에게 곧바로 달려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거의 확실해 보였다 채드윅 씨가 노라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묻자 형사들은 웃거나 고개를 흔들며 말해줄 수는 없지만 다 방법이 있다고 대답했다 자신의 현명함에 스스로 만족하며 조카의 집으로 돌아온 채드윅 씨는 곧 울상이 된 아내와 마주쳤다 여보 브로치를 찾았어요 글쎄 어제 입었던 갈색 드레스에 주름장식에 핀이 걸려있었지 뭐예요 서둘러 빼내느라 걸렸나 본데 그대로 옷장에 뒀나봐요 아 글쎄 지금 정리하려고 드레스를 꺼내니까 브로치가 거기 있잖아요 아 정말 곤란하게 됐네요 하지만 정말로 잃어버린 줄만 알았다구요 채드윅 씨는 빌어먹을 브로치 같으니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한테 브로치 같은 걸 사주는 게 아닌데 따위의 말을 중얼거리며 모자를 잡아채고는 형사가 아직 노라를 찾으러 나가지 않았길 바라며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형사는 이미 출동한 뒤였다 무서운 비밀 노라는 어디로 갔을까 무서운 비밀의 무게에 반쯤 정신이 나갔던 그녀는 앞날을 고민하느라 뜬 눈으로 전날 밤을 지새웠었다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했던 터에 남자를 확실히 본 엘씨가 오픈셔에게 그 사실을 말해버린 것이다 그로 인해 노라는 거짓말을 한다는 의심을 바꿔 말았다 계단을 뛰어올라가 보니까 쇼를 집어들 때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다른 물건들은 지갑마저 내버려둔 채 집을 나섰다 그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녀가 알 수 있는 확실한 답은 그것뿐이었다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워 아이들도 보지 않고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아내를 찾겠다며 프랭크가 돌아올까 봐 무서웠다 집에 머무르다가 그토록 엄청난 비극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입은 상처가 결정적이었으나 그보다는 다가올 사태를 피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다 그렇게 그렇게 집을 나은 노라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며 흐느꼈다 어젯밤에는 다른 사람이 들을까 두려워 울지도 못했다 바로 바로 그때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아예 런던을 떠나 고향 리버풀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유스턴 스퀘어역 근처에 이르러서 그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았다 하지만 지갑은 집에 두고 왔다 노라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은 퉁퉁 부은 채 가만히 서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때 불현듯 가여운 프랭크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를 보고 난 후 줄곧 연민을 느꼈지만 어제는 조금도 친절을 베풀지 않았었다 그를 거의 떠밀다시피 문 밖으로 데려가며 어디에 머무느냐고 물었을 때 유스턴 스퀘어역과 가까운 여간이라는 대답을 들은 기억이 나서 그곳으로 향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얼마나 안쓰럽게 생각하는지 전해주면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다 지금으로서는 조언할 수도 말료할 수도 도와줄 수도 없었고 오로지 마음을 터넣고 우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관 사람들은 남자가 어제 도착했고 오자마자 짐을 맡기고 나간 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노라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 없겠냐고 물었다 여관의 여주인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맡겨놓은 짐들을 꼼꼼히 챙긴 후 노라를 방으로 안내했고 밖에서 조용히 문을 잠갔다 지칠 노라는 잠이 들었다 그녀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몸을 떨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꿈속을 헤매었다 한편 노라가 여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녀를 발견한 형사가 뒤쫓아 여관에 들어갔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형사라고 밝힌 뒤 노라를 한 시간 정도 붙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경과 보고를 하러 경찰서로 돌아왔다 여주인은 방문을 잠근 자신의 현명한 행동에 의기양양 했다 노라를 바로 체포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목표는 도둑질한 장본인을 잡는 것이었다 하지만 브로치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는 여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노라는 여름날의 긴 해가 저물 무렵에야 깨어났다 누군가 문앞에 서있었다 프랭크라고 짐작한 노라는 눈앞까지 헝클어져 내려온 회색 머리카락을 한급히 그러모으고 그를 맞으러 일어났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있는 사람은 프랭크가 아니라 오픈셔와 형사였다 이 여자가 노라 케네디 맞습니다 라고 오픈셔가 말했다 전 브로치를 훔치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메스 꺾고 기절할 것 같아진 노라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다 놀랍게도 오픈셔가 그녀를 아주 다정하게 일으켜 세웠다 형사도 오픈셔를 도와 그녀를 소파에 앉혔다 수척하고 가여운 여인이 피로로 기진맥진해서 죽은 듯이 소파에 누워있는 동안 오픈셔의 부탁으로 형사는 와인과 샌드위치를 가져왔다 놀아 오픈셔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브로치를 찾았어 숙모님의 드레스에 걸려있었대 정말 미안해 자네를 의심한 걸 진심으로 사과하네 앨리스가 무척 상심하고 있어 노라 이걸 좀 먹어봐 아니 와인을 먼저 마시는 게 좋겠군 오픈셔는 노라의 머리를 받쳐주며 와인을 마시게 했다 노라는 와인을 마시다가 자신이 어디 있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기억해냈다 갑자기 노라는 오픈셔를 밀치며 말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어서 떠나세요 그가 돌아오면 주인님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노라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길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마도 자네를 아는 사람이었고 자네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오픈셰의 말뿐만 아니라 친절하고도 슬픈듯한 태도에 더 당황한 노라가 되물었다 오픈셰의 부탁으로 형사가 방에서 나갔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무슨 뜻인지 알잖아 그 사람은 영영 떠났어 죽었다고 아니 누가요 누가 죽어요 온몸을 발발 떨며 노라가 말했다 가엾게도 오늘 아침 템스강에서 발견되었어 익사했다는군 스스로 뛰어든 건가요 오직 신께서만 신께서만 아시겠지 그 남자의 주머니에서 자네의 이름과 우리 집 주소가 나왔어 유품은 주소를 적은 종이와 지갑뿐 이라는군 노라 미안하지만 자네가 가서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줘야겠네 신원이라뇨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야 원래 있는 절차지 자살이라면 그걸로 동기를 알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어젯밤 자네를 만나러 우리 집에 왔던 남자라고 확신하네 몹시 슬픈 일이지 오픈샤는 노라가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한마디 한마디 뜸을 들이며 말했다 노라의 정신이 불안정해 보여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그 정도로 그녀는 큰 충격을 받고 슬퍼하는 모습이었다 한참 만에 노라가 입을 열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영원히 저희 둘만 알고 있어야 해요 혼자서만 담아두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군요 그 불쌍한 사람은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그 사람은 프랭크 도련님 그러니까 마님의 첫 번째 남편이에요 오픈샤는 총에 맞은 것처럼 주저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노라에게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그분이 어제 찾아왔어요 다행히도 주인님과 마님께서 리치먼드에 계셨을 때 왔지요 마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묻더군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분이 겪은 시련보다 두 분께서 곧 돌아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이 모른다는 사실이 더 걱정됐습니다 저는 마님께서 제혼하셨고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냉정하게 말했죠 제가 제가 그분을 쫓아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차가운 실신이 되었네요 오 신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오픈셔가 말했다 신이시여 저희 모두를 용서하세요 노라가 말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처럼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분은 배가 난파돼서 야만인한테 잡혀있었대요 그리고 가연 마님께 도착하지도 못한 편지를 썼대요 그가 자기 아이를 봤겠군 네 봤지요 새 출발하게 만들려고 제가 위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앞에서 거의 미쳐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약속한 대로 오늘 여기에 그분을 만나러 왔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틀림없을 겁니다 오픈션은 사람을 부르는 종을 울렸다 노라는 너무 놀라 그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할 겨를도 없었다 오픈션은 필기 도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 편지를 한통 쓴 뒤 노라에게 말했다 비치 못할 비치 못할 일이 생겨서 며칠 집을 비우겠다는 편지를 앨리스에게 썼어 자네를 무사히 찾았고 앨리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지 이제 나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신원을 확인하세 신문에 자세한 경의와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도록 손을 써둬야겠네 그럼 내일 저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는 건가요? 오픈샤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놀아 나는 나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그 남자의 얼굴을 봐야만 해 일부러 상처 입힌 건 아니지만 꼭 내가 그를 죽인 기분이야 나의 하나뿐인 형제처럼 그를 무덤에 눕혀줄 거야 그가 나를 얼마나 증오했겠나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기 전에는 아내에게 돌아갈 수 없어 마음속에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돌아가야겠지 이번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노라 자네도 비밀을 지킬 거라 믿네 오픈샤는 노라와 굳게 손을 맞잡았고 두 사람은 프랭크의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음 날 노라는 앨리스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제 갑자기 집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편지에서 브로치 도난 사건을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했기에 앨리스 또한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두 사람의 뜻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고 부당하게 의심했던 일에 보상이라도 하듯 노라에게 최대한 상냥하게 대했다 남편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앨리스는 삼촌과 숙모가 와 있는데도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심각한 모습으로 조용히 돌아온 오픈션은 그 이후로 많이 변했다 생각이 더 깊어지고 행동은 더 신중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여전히 결단력 있게 행동했으나 전과 다른 규칙을 따랐다 앨리스에게는 예전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애정을 가지고 대할 뿐 아니라 그녀를 숭배해야 할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다 오픈션은 사업을 번창시켜 많은 재산을 모았으며 재산의 반을 아내에게 주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앨리스가 죽고 몇 달이 지나 엘시와 오픈션은 마을 가까이 있는 묘지에 갔다 동행한 한현은 엘시를 어떤 무덤 앞에 내려놓은 뒤 마차로 돌아가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무덤에는 프랭크 윌슨이라는 글자와 날짜가 새겨진 묘비가 하나 있었다 그뿐 이었다 오픈션은 무덤 옆에 앉아 엘시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엘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엾은 아버지의 슬픈 운명을 생각하며 오픈션은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연락을 흘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